제 5장. 한국의 현대사 해방과 남북분단 한국은 1910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다. 일본 식민통치기관은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희망이 없는 암흑과 같은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35년간 식민통치를 받으면서도 일본의 민족말살 정책에 맞서 민족의 이식을 강하게 키워왔다. 3.1운동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며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기르기 위한 민족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45년에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종결되었다. 일본의 패전으로 한국인들은 오랜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해방이 되자 한국인들은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은 이념의 갈등과 강대국의 개입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국가 건설을 할 수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은 위도 38도를 경계로 각각 남쪽과 북쪽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였다. 한국인들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였지만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수립되지 못하였다. 결국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이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수립하였고 남쪽에는 미국의 지지를 받은 이승만이 자유주의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남쪽은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 정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만들었다.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쪽에서는 같은 해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분단국가가 되었다. 그 후 남한은 북한의 침략으로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두 개로 나누어진 남북의 통일을 한민족이 이루어야 할 지상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한 북한은 1950년 6월 25일에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하였다. 북한군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한국군은 북한군의 기세에 밀려 경상도 지역의 낙동강까지 후퇴하였다. 남한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미국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유엔은 남한의 군사 파견을 결의하였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등 16개국이 전투 지원을 하였으며 5개국이 의료 지원을 하는 등 총 21개국이 참가한 연합군이 남한을 도와 참전하였다. 1950년 9월 15일에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펼쳐 서울을 되찾았고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쪽으로 계속 전진하여 평양을 함락하고 압록강 부근까지 이르게 되자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규모로 군대를 파견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밀려 서울 아래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북진하여 서울을 되찾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38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싸웠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은 계속되었고 휴전선은 남과 북을 가로막는 국경이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 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수많은 고아와 이산가족이 생겼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되어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졌고 한반도는 폐허로 변하였다. 또한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했던 한국전쟁은 한민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에서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의식이 생겨났고 북한에서는 반미의식이 강하게 자리잡아 남북 간의 적대감은 더욱 커졌다. 이로써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분단 고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냉전 질서가 해체되고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게 되었다. 분단 이후 한국인들은 남과 북이 전쟁의 상처를 씻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염원을 가지고 있다. 전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민주화 과정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이념적 군사적 대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성장에 모든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사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전후의 통치자들은 반공을 이유로 민주주의를 억압하였으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개발 독재라고 불리는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권위적인 정치문화를 개선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전후 한국사는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갈등하면서 점차 민주적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직후 반공이념으로 독재체제를 유지하던 이승만은 1960년 학생들과 시민들이 일으킨 4.19 혁명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4.19 혁명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연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고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군부 독재를 시작하였다. 1963년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근대화와 국가 안보를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경제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경제정책의 성공으로 한국 국민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개발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선택하였다. 결국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에 암살되었고 한국인들은 군사독재 체제 하에서 억눌려왔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분출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이러한 염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에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은 새롭게 권력을 잡은 신군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그리고 신군부의 핵심 인물인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어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의 요구를 억눌렀다. 그가 재임하던 1980년대 초중반은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이 가장 격렬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난 시기였다. 이러한 민주화의 요구는 1987년에 비로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 6월에 학생들과 시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칠 것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6월 민주항쟁이라 불리는 이 시위는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더 이상 한국에서 지속될 수 없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한국은 33년 동안의 군사정권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난 후 한국인들은 다양한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극단적인 대결과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던 한국의 시위문화는 평화적인 방향으로 변하였다. 최근 들어 새로운 시위문화로 정착하고 있는 촛불집회는 문화와 정치가 결합된 성숙한 시민의식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시위문화는 평화적인 방향으로 변하였다.